광주시청 지났어요 근데 서울 아닌가 신뢰받는것이 즐거워보는것이 그녀는 내가 만나본 정신과의 사정 최고중인 자 이렇게 아주 호평으로 인생했어 그런데 그녀는 정신과의 사정 거긋보다는 신뢰를 키워놨을 뿐 모든게 거짓이었어 쪼리아는 뉴질랜드 고대학에서 분명 1년만에 중간에 운동봉 숙성 간섭 너만 욕 근육 연시간 서 서 서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아직 가로채려고 소위 차감을... 하... 손가락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이... 그리고 또 운전하는 친구를 만났어요. 저는 정말 다행히도 가족은 우언적 내용을 발견했고요. 바로 가족들의 줄리아를 신고하면서 무려 20여년간 싸운 거짓 인생이 탄로가 나게 된 겁니다. 한 여성 때문에 영국이... 안녕하십니까. I am 차박차박. 오늘은 메라피 화산 마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. 인도네시아에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화산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중에 메라피 화산이 제일 활발한 화산입니다. 얼마 전에도 용암이 흐르면서 화산이 퍼졌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등산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 등산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일단은 밥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초기 자카르타에서 먹어야 될 부대기라는 음식을... 오늘은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. 여기 이렇게 메뉴판이 있는데 부대기, 해물관 이런 데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았습니다. 물어본 적 하나도 모르겠어서 그냥 제일 비싼 거 시켰습니다. 너무 스페셜로 바로. 자, 부대기 넣었습니다. 자, 통화하는. 우진. 우진인거 아니에요. 또, 개봉하는 겁니다. 크비가 비소작이 많은데. 몇 가지가 참 맛있데요. 더 bunch. 겨우기가 아니라 더 구기네 고깔비. 네. 이거밖에 없다는데, 더 구간이죠. 더 opening. 그러니깐ע는 것 같은데.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. 주동해시여서 공유기 중에 제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덕분 개량이 많고 있습니다. 스페셜이 오줌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아이아몬드가 좋습니다. 어젯밤 10시 조금 지나서 지진이 안 지켰고만 봤습니다. 처음에 침대가 빌릴 때는 여파들보다 경연한 일이 있나 싶었는데 주동해까지 조금씩 빌렸습니다. 아이아몬드가 좋습니다. 아이아몬드가 좋습니다. 퇴전동 지나요?